목상기도 암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정기와 이를 예수 어린 양 정기와 이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성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성기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장자의 축복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 급당 24라는 후대와 치유와 또 237 성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완성된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조건이 됨을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영적서 및 세상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절대 제자 그 응답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니 거느리시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이 이노하시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이 이노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풍파 중에 지키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풍파 중에 지키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정국에 가는 그 길도 풍파 중에 지키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봉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2년도 이는 내가 자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 24 고대 24 치유 24 237 성교 24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환경과 배경이 되어 구체화 실제화 사실화가 되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오 성령으로 그리스도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으로 생명력을 주시옵시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믿음의 가정을 살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축복 속에 복음이 상실되어 가는 세상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으며 주의 목사님을 돕고 중직자로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오직 은약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는 서밋으로서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학업과 일에 축복하셔서 정치, 경제, 문화 낮은 곳, 높은 곳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여지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빼앗긴 허감나라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말씀을 항상 완성된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138 은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축복 속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237 후대 성교 심부름 하시는데 엘리사에게 주셨던 장자의 축복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대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예배에 올 수 있는 힘을 힘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원리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중직자와 넵런터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70지역의 70제자 일만성도의 축복 속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237 방송성기를 위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백강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청군천사를 보내셔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것 아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찬강 찬양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게 다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7쪽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 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시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요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리하지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16일 1, 2부 예배 중에 미국 에덴 장로교회 성전 구입을 위한 특별 현금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16일 오후 예배는 하나 알류티지 예배로 드려집니다 단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1월 16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유인물은 하나홀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 광역시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소식입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1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핵심 훈련이 산업성교, 랩런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내강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한홀에서 진행이 되고 대상은 모든 성도 및 랩런트입니다 농인 전도학교가 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회에 10명 참석합니다 세계교사 수련회가 1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력은 1월 1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 7일 화요 제자 훈련이 1월 25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력은 1월 19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 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귀 이번 주간은 서사하라 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만성도와 또 우리 2, 3, 7 대교구를 위한 본당 미디어 시스템 공사를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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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으려 죽을 위해 죽고 내가 살려 죽을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너의 서로의 충고 네가 가고 난 나에게도 외쳐드리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 내뿐이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내 속에 물이 쓰고 계시니 완전하고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와 나의 우리에게 나의 예수 우리님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와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와 나의 눈물의 길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 내뿐이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내 속에 물이 쓰고 계시니 완전하고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와 나의 눈물의 길은 오직 예수와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와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와 나의 눈물의 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가 신년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년메시지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도맘 말하는 장자의 축복으로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후대 24 그리고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치유 24 그리고 비대면 시대를 대면화 전략으로 237 선교 2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앞으로 도래할 미래 재앙 시대를 놓고 지금 우리 교회는 방송 시스템 공사 라는 그 시간표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또 시대를 보는 그리고 교회 시간표를 보는 눈으로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을 찾는 24 속에서 나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임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교회 24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또 흑암 경제 속에서 빛의 경제를 누리는 현장 2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 한해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올 한해 강단 메시지와 또 본부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권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라는 그 권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흐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까? 나는 영혼 속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말씀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과 정체성의 이유가 영혼 속의 제자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보금의 진정성과 또 기도의 확실성 그리고 전도의 현장성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나는 영혼 속의 제자이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을 말하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출발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우리가 돌아오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내게 주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라는 그 응답의 말씀 그리고 이미 내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라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숨은 나의 숨은 인본주의로 인해서 보금의 진정성을 놓치기 때문이고요 이미 내게 주신 말씀 이미 내게 주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라는 그 응답의 말씀 그리고 이미 내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라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불신앙으로 기도의 확실성을 놓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의 숨은 동기로 인해서 존도의 현장성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의 이유가 되기 위한 보금의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보금의 진정성 그 시작은 보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금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맞지만 그건 이론이고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희미한 보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적 세계라 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보금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 없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어느 시점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게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0절의 중간에 보면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참소라는 말은요 거짓말로 죄를 꾸미는 것을 가지고 참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참소해서 죽게 만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영적 세계 우리 인간의 역사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적 존재인 사단의 존재 그 사단의 존재와 그 일을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검이라 보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때가 참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창세계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 즉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계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히 볼 수 있냐 창세계 2장을 읽을 때 창세계 2장은요 내 강이 흐르고 어떻게 어떻게 흐르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계 1장에서 7일간의 천지 창조의 내력을 대략 이야기 하시고는 창세계 2장 4절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가 아니라 창세계 2장 4절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라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 땅에 강조점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계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만 창세계 2장 4절에서는요 땅과 하늘로 순서를 바꾸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 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소설어 있는 자 나는 나다 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구원과 언약 성취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창세계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즉 구원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에 관한 괴핵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이미 괴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영적 세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100년짜리 인생을 살고 가지만 나는 100년짜리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느냐 이것이 복음의 진정성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문화라는 공중건설에 잡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적 사실을 아느냐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의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의 진정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만 우리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이나 우리는 내로남불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말하면 믿음 남이 말하면 불신앙 이런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히 한 존도자를 세워서 나와 후대와 이삼칠 살릴 말씀을 주시는데 내 기도의 양보다 내 머리와 내 입술로 나오는 생각과 말의 양이 많다 더 많다면 나 또한 이 시대에 바리세인이고요 나 또한 내 유익을 쫓아다니는 이 시대의 교회 정치꾼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확실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삼칠의 빛으로 서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온다 이런 강구 말고요 우리의 기도의 확실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삼칠의 빛으로 서신다 그 확신이 바로 기도의 확실성이라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이삼칠의 빛으로 서신다는 그 기도의 확신성을 확실성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보좌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좌화 되어 기도의 확실성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구체적으로 미리 누리고 있어야 하는 응답이 나의 인생 송구 24 이것부터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 송구 24 이것부터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그래야 말씀 흐름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와야 선포되는 말씀 케르그마 즉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저는 세상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요 장가 잘 갔다 아내 잘 만났다 이런 소리거든요 물론 잘 만났죠 그런데 그 좋은 소리도요 백번도 아니고 천번 가까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를 비하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느 분이 주일날 제가 2부 예배 때 본당에 헝금함 앞에 안내 쓰고 있잖아요 헝금함에 헝금을 놓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가다가 말고 백목사 오늘 아 멋있다 이것도 아니고 백목사 장가 잘 갔다 뜬금없이 집사람 진짜 잘 만났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천번 가까이 들으니까요 이게 진짜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도 결혼 15년 차입니다 올해 이제 그만 듣고 싶고요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사람 진짜 잘 만났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두 사람 진짜 잘 만났다 보금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부부가 붙잡은 인생선구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첫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둘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 한자로 주역이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셋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붙잡았고요 넷째는 정복하고 다설일 그리고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선구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말씀이 멋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홀에 불을 끄면 여러분은 저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빛으로 반사된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지 빛 없이는 우리의 눈이 직접 사물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2, 3, 7의 빛으로 서신다라는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손포되는 말씀 케르그마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글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이십사 할 수 있는 내 인생 선구부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이십사 할 수 있는 인생 선구를 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라는 현장 자료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나의 정체성이 편집되어 주고 내가 보좌화 되어집니다 기도의 확실성이란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보좌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좌화 되기 위해서는 미리 누리고 있어야 하는 응답이 나의 인생 선구 24 이것부터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흐름 속에서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2, 3, 7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의 이유가 되기 위한 전도의 현장성이란 보검으로 숨은 현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도의 현장성입니다 숨은 현장이란 창세계 3장 하나님 떠난 인생 창세계 6장 물질 중심 창세계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정 13장의 점술문화 16장의 귀신문화 19장의 우상문화로 포장된 인생과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성이란 보검으로 인생들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난달 하유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전도는 부흥과 행정과 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교회가 전도를 부흥과 행정과 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약하니까 인생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행정으로 빠지고요 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시대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시대를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집이나 아니면 PC방에 가야 했었죠 그런 시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공감할 수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내 주머니에 컴퓨터를 놓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이지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딴 많은 컴퓨터를 어떻게 내 주머니에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신발은 없어도 주머니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압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컴퓨터가 앞으로는요 내 몸에 심겨지는 시대가 옵니다 내 몸에 컴퓨터가 심겨지는 시대에 또 AI 인공지능이 터기점 시대를 넘게 드는 그 시대가 되면 사람의 일자리는요 AI 인공지능 로봇에 대체되고요 또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 결과로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소비력은 없는 시대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뺐고 그래서 생산력이 우리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장에 재고는 쌓이는데 이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로봇이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생산을 하지만 AI는 소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AI에 의해서 생산력을 빼앗긴 인간도 소비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정부에서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엑스맨 같은 초인과 또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류라고 부르는 우리와 같은 보편적 인간 이렇게 이 세 부류가 이 지구상에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초인, AI 인공지능, 인류, 이 세 부류가 이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를 희롱하듯이 다 보여주면서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시대적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1901년부터 2000년까지가 20세기죠 그래서 저는 20세기 문화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고요 또 우상화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970년대를 시작으로 4경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점술과 귀신과 우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우상화 되어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1인 1가구죠 경남 진해시에서 이렇게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가 21살 때였거든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가위에 눌리고 공황장애가 오면서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면서 몸무게가 47kg까지 빠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제 몸무게가 그렇습니다 60kg 좀 넘어요 밥 먹으면 조금 더 되고 굶으면 조금 안 되고 그런데 제 몸이 제 이 몸에서 47kg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군복이 없었어요 완전 영적으로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요 2001년부터 2100년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후대가 살아갈 시대는 22세기가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 시대는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런 미래 재앙이라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이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노화 홍수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그 사단은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영혼을 숙주로 삼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어둠의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 인한 현장 그래서 시대시대가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금으로 숨은 현장으로 인한 인생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금을 얼마나 열두 가지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생을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느냐 이것이 우리 후대가 전도운동을 이어받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 세계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적 세계와 사단의 역사를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보금의 진정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를 2, 3, 7의 빛으로 서신다는 기도의 확실성을 누리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나의 인생성구 레마루 24하는 가운데 내가 보좌화, 대므로, 보금으로 숨은 현장으로 인한 무너진 인생과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전도의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 정말 영혼 속의 제자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사에서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6절에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러쓴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3초월을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삼전무후무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백년짜리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알고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이 시대 정말 남길 것을 남기고 갈 줄 아는 영혼 속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년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또 기도의 확실성과 전도의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일만성도 2, 3, 7 대교구의 주역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가 나의 레마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가운데 말씀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내 말씀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골짜기 눈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총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후대를 보는 가운데 복음의 진정성과 기도의 확실성과 존도의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2, 3, 7 복음하에 귀하게 서인받고 영원 속에 제자라는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가정과 후대와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가정 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 아멘 성령의 가정 아멘